이제 서정씨가 앞쪽으로 좀 나아주시면 되겠죠? 오른쪽 보이시죠? 네, 오른쪽 보이시죠? 정정도 여기서는 여기서요 자쪽도 웃고, 손을 한번 살짝 네, 한 번 해주시죠 네 그러면, 아이씨 한번 보여주세요 자, 다음 보이시죠 네, 오른쪽 보이시죠 자, 서정씨께는 저희가 손토리 자, 이벤트 좀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린 이경과 한상현 역을 맡은 양세종입니다 아 이런 정말 대선배님들과 함께할 수 있었다라는 것 매우 정말 뜻깊게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,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,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, 잘하셨습니다 잠깐만 서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...